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리 우산지구대 전 직원들이 88명이라는 숫자가 힘을 합쳐줬기 때문에 저희 애들이 5명이라는 승진을 한 것이고요.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로 직원들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거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치안 사각기대 없이 또 열심히 돌면서 주민이 무엇을 원했는가를 기기 굴려서 들어가지고 남은 경찰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번 베스트팀 선정은 해당 팀이 신속한 범인 검거와 함께 지역 치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